지난해 10월 광명 일가족 살인사건, 모자 살인사건 기억하십니까? 40대 가장이 벌인 짓이었죠? 1심 선고만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 재판 내용 좀 짚기 전에 당시 사건 내용부터 좀 가죠. 네, 일단 지난해 10월 25일인데요. 40대 남성이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집안에서 아내와 중학생, 초등학생인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2년쯤 전에 회사를 그만둔 뒤에 별다른 직업 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와 갈등을 빚어왔는데, 그러다가 큰아들, 당시 15살이었습니다. 큰아들이 자신의 슬리퍼를 신고 나갔다, 허락 없이 신고 나갔다, 이런 이유만으로 폭언을 한 뒤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직전에 CCTV 사각지대를 통해서 집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큰아들과 아내, 막내 아들까지 차례로 살해했는데요. 범행 도구랑 입었던 옷을 버린 뒤에 인근 PC방으로 가서 2시간 정도 애니메이션을 보다가 집에 갑니다.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더니 외출하고 오니까 가족들이 숨져 있었다라고 울면서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상이 여긴 경찰이 추궁하자 그제서야 자백했습니다. 그때 그 남성의 모습, 이어서 잠깐 보고하시죠. 네, 보시죠. 죄송합니다. 최대한, 최대한 처벌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8년 전에 기억을 잃었고요. 8년 만에 기억을 찾았는데, 이번에 코로나 걸려서 기억났거든요. 제 어머니는 버려졌고, 저는 뭐 ATM 기계처럼 일만 시키고, 조금씩 몰아가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보셨죠? 처음 잡혔을 때는 막 울더니 이틀 지나니까, 저는 ATM 기계처럼 일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피해자들에게, 가족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듯이. 저 인간은 저렇게 연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앞에 있는 모습을 보고, 아, 좀 반성하는구나 싶었는데, 시청자 여러분, 지금 다시 한번 저 영상 보더라도 소사라치게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내 아내 3개의 인격이 산다. 그러면서 했는 말, 나는 8년 전에 기억을 잃었고, 코로나가 걸려서 그 기억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내는 나에게 ATM 그치 일을 시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정말 살인사건에서 피해자가 진술할 수 없다고 가해자들이 이런 이야기 함부로 하는 거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찰과 검찰은 탁월해야 됩니다. 특히 살인사건에서 피해자가 진술할 수 없는 이 사건에 피해자의 억울함을 살펴보고, 그 피해자의 영혼을 달려줄 수 있는 건 경찰밖에 없고, 검찰밖에 없으니까요. 좀 더 탄탄하게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살인사건은 그렇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다중인격을 연기하고, 또 정신 이상을 연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분석 툴이 없나요? 혜리성 정체장애라고 불리거든요. 다중인격장애는. 그런데 사실 현실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 병이라고도 볼 수 있어야, 약간의 기억상실에 의한 혜리현상, 이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내 안에 여러 가지 인격이 같이 산다는 우리가 영화에서나 주로 보는 거죠. 그런데도 특이하게 살인범들은 나는 다중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만으로도 뻔뻔한데, 이 사람은 지금 그것을 넘어서서 내 안에는 명의랑 소심이랑 쩐이가 산다. 그런데 PC방에 간 건 소심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심리검사나 정신감정 결과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수사팀이 대검찰청에 통합심리분석 의뢰했고요. 지금 고교생활기록부나 병원기록부 이런 거 다 봤을 때, 이것은 다 거짓말이다라고 지금 결과가 나왔어요. 이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인지능력이 상당히 뛰어나고 지능도 우수하다. 그래서 범행 당시에도 정상적인 사고를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국립법무병원에서의 정신감정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지금 연기를 하고 있다는 상당히 소름 끼치는 결론이 나오죠.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느냐. 2년 전에 실직한 후에 경제적인 문제로 가족과의 갈등을 겪었고, 그때 내가 무시당했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 분노감을 이렇게 잔인하게 자식과 처를 다 살해하는 결과로 복수를 한 겁니다. 자, 맨 먼저 큰아들을 살해하고요. 그다음에 아내를 살해하고 마지막으로 둘째 아들을 살해했습니다. 모두 세 명을 처와 두 자식을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아버지의 이런 이상한 점을 발견했던 큰아들이 범행이 있기 얼마 전서부터 아버지와의 대화를 모두 녹음했어요. 그런데 그 녹음 행위가 사건 당일에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범행 당시에 그 상황이 큰아들 휴대전화에 다 녹음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소름 끼치는 상황입니다. 큰아들이 한 3주 전부터 아빠가 폭언이나 폭행 등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본인의 아빠의 육성, 그러니까 이번 범행을 범한 범인의 육성을 계속 녹음을 해왔다고 합니다. 어떤 날은 큰아들이 녹음기를 켜고 현관문에 들어가면서 들어가기 무섭다, 죽지는 않겠지. 들어가면 무시하거나 넌 뭐야, 이 XX야라고 하니까 하면서 혼잣말하고 들어갔던 큰아들의 목소리도 있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총 녹음 파일이 한 30여 개 정도 되는데 사건 당일은 정말 끔찍합니다. 큰아들을 1차로 살해하고 나서 살해하는 과정에서 아들이 의식을 거의 잃은 사망하기 직전 상황에서 이 남성이 혼잣말로 본인이 문답을 합니다. 아들 흉내리면서 나 죽는 거죠, 그렇지, 이렇게 문답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큰아들의 상태를 보고 절규하던 아내, 또 그 일을 목격한 둘째 아들까지 전부 살해하고 나서는 아디오스, 잘가, 이런 얘기까지 남겼다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1심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요. 검찰의 구형 내용 전해주시죠. 사형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일단 범행이 너무 치밀했고요. 거기에 더해서 자백을 하고 있긴 하지만 다중인격장애 그리고 기억상실을 앓고 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주장하는 걸 보면 반성하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서 영원히 격리하는 게 마땅하고 그것이 국가의 책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사형을 구형받은 건데 남성의 태도가 구형 직후에 법정 둘러보면서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다들 수고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공판 때만 해도 제발 저를 사형시켜주세요, 했답니다. 그런데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니까 최후 진술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어차피 대한민국에서는 사형 안 하잖아요, 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사실 기도 안 차는 이야기를 법정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걸 보면 정말 사형의 집행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정말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다 드는데 이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모든 일은 내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변호할 마음도 없다. 나는 항소할 마음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잠시나마 자유를 달라. 우리나라에서는 사형 집행 안 하지 않느냐. 내 삶이 의미 없는데 자비를 100% 달라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어차피 사형 선고에도 그게 집행이 안 되니 나에게 무기 선고해달라. 즉 무기 선고하면 나에게 내 죽는 날까지 자유가 지금 허용되는 게 아니냐라고 법정에 에둘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 법원에서도 3명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물론 법원에서는 적의 판단, 적법하고 의법하게 판단하겠지만 법원이 현명한 판단 꼭 있어야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이죠. 이런 어처구니없는 짓을 저지른 이 자의 신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당시 경찰이 신상 공개 안 했어요. 안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했던 얘기가 뭐냐면 가족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거였습니다. 아니, 가족들은 이 인간이 다 살해를 했는데 무슨 2차 피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강남 납치 살인 사건도 그렇고 이 사건도 그렇고 이 신상 공개라는 게 이 모양의 이 꼴이에요, 진짜. 도대체 제가 방송에서 가급적이면 정말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백 변호사님, 이건 좀 아니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사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상 공개의 기준이 최소한 일반 국민들의 기준에 그러니까 이러면 공개가 되고 이러면 안 되는구나 정도는 일반 국민들은 다 이해가 될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신상 공개를 안 하면 누구라나요? 그리고 아까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강남 한복판에서 한 여성을 납치해서 살해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신상 공개라는 거, 우리가 피의자 인권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회를 방어하고 방위하는 겁니다. 그의 일환이라면 지금보다는 좀 더 명확한 기준에 그리고 좀 더 지금보다는 좀 낮은 수준의 기준을 마련해서 신상 공개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1심 선고는 이달 28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보고 더럽게 징징된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이 신상 공개 문제, 이거 정말 무슨 얘기를 욕을 먹더라도 저는 계속 끝까지 얘기할 겁니다.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요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요기!